아 안녕하십니까 처음 선보이는 큐브 대리큐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하고 엠블이 있는데 일단 엠브를 보조를 먼저 해야겠죠 끼기전하고 끼후를 한번 볼까 647만 647만 647만이군요 처음 해봅니다 6세트? 6세트면 얼마죠? 12만원인가? 아 일단 에이 이터널 매그넘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어 어 오케이 어 어 아직 한 세트 안 썼군요 아 쓴 줄 알았네 쓰읍 아 아 오케이 하나씩 무빙해 쓰읍 아 으흐흐흐흐흐흐 쓰읍 채널이 문제없다 역시 행운은 7에서 오는 것이죠 쓰읍 와 단단하다 아 근데 에드키보드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애 크으으으 주어우 와 단단하네 단단해 위치를 맞춰 야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빨리해보자 아 근데 메카닉은 교불이라 어쩔 수 없어요 아 끝나 끝나겠는데?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날라갔습니다 하나도 건진게 없습니다 아 메퍼로 교환해서 하자고 아 오케이 오케이 비밀번호 뭐였더라 메퍼로 교환하는게 낫지 않나요? 잠깐만 10억에 5만 7천 8백 한 두세트 세세트 되나? 블랙헤브는 월초가 좀 싸긴 한데 4억 5천 3 3억 5천이죠? 계산해봐 어떤게 나아요 3억 5천 10억에 5만 8천원 4억 5천원 메포가 난거같은데? 그치 오케 오케 아 메소 있는거 다 써도 된다고? 오케 오케 어 메소 다 썼는데? 아 20억만 오케 딱 20억 썼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하 엠볼 레전이나 에디나 확률차이인데 그러면은 불큐를 하나 사구요 그치? 에디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불큐를 하나 사고 어 에디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 일단은 에디랑 3개만 사보죠 야 에디큐브의 흔적이 아 이거 내가 했지 아 이거 내가 했지 아 일단 일단 기다려봐 위치선정이 실패했어 나는, 나는 여기가 좋더라고 아 그거 키 어디있냐? 길라잡이 찾아봐 빨리 어이구 스읍 넌 희한하기에 야영지가 좋은 것 같아 점프키가 어딨는지 모르겠어 이체로가 헐 메카닉 빨리 가는 거 있던데 와 단단단단단 근데 이정도면은 좀 유니크도 한번 보내줄 때 되지 않았나? 와 와 Weil 제목 오마이갓 둘 다 장난하긴 해 마리오크뿌라 아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아... 진짜 큐브는... 교불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또 마리오크뿌로는 아! 데미지 9% 어떻습니까 아... 참 애매하다 아... 데미지 9% 0.3% 느낌이죠 사실 힘 3% 달려있긴 한데 사냥할땐 좋겠지만은 보스할땐 별로라서 보스가 메인이면은 별로 안좋죠 6% 1% 20% 2% 2% 5% 3% 3% 1% 3개밖에 안 남았어 와.. 돈 올라가는 게 진짜 한승관이다 진짜 안 올라간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택 받겠습니다 아템 쿠퍼를 버리자고요 오케이 와.. 근데 어차피 계속 돌릴 거면 이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야..씨 와 안 움직인다 진짜 안 움직인다 와 몇 세트 먹었어요? 7세트인가? 와 진짜 안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19,000원 밖에 안 남았는데 아.. 아 딱 한 세트네 아.. 아.. 안 움직인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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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왔다 공룡프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올려 올리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불쾌 시벅치 하자고 아 근데 올라가기만 하면은 불쾌 보다 에디가 낫긴 한데 하 에디 큐브는 진짜 안 움직인다 아 정말 쉽지 않네요 아 140억 먹였다고 유니크에서 아이고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정말 안간다 나도 유니크에서 멈춰놨잖아 이게 하 레전이 쉽지가 않아 첫 첫 첫 아 이건 아니죠 또 이동해 어 이거 소리좋다 아 마력 데미지 공인 박무대퀴 박무마력 HP 인트홀스트홀스트 대겐핀트 12포 어 아니죠 박무한툴 힘 9,9,6 15,9 15,9 어 갔다 레전드리 아 다행이다 아 선택했죠 내가 F도 눌렀지 왔다가 다행이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레드 큐브 던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을기관서가 없냐 마을을 못가네 오케이 아 아 10억씩 더 사자고 갑시다 다행이네 다행이네 아 뭐라도 건져서 다행이다 아무것도 안 올라갔으면 정말 슬퍼쓸 것 같아 다시 다시 가자 소리 좋다 여기 원하시는 옵션 있어요 혹시? 무조건 세졸이에요? 아님 박무가 필요하다든지 두줄 필요하다든지 두줄 필요하다든지 일단 돌리고 볼까 방방임 두줄이 필요한지 세줄이 필요한지 모르니까 30 안 뜨면은 세줄 띄울 거예요 무조건 세줄인가 방무 한줄 이상 021%나 세줄 맞나요? 아우씨 이탈 방댐 덱 인터 덱 럭 뭔가 하나 되게 몰아서 나오는 것 같네 오케이 근데 확실히 불큐나 랩 다른거 에디큐브 던질때마다 레큐는 그래도 좀 막 나가는 느낌은 아니라가지고 음 방마마 골크인 공덱골 인터힘힘힘힘 럭마럭 크리 마력 크리 럭럭 오르스트 방무 마력 힘 아 제꺼여 제꺼 돌려 태야죠 소울 까야지 방방댁 이런건 아니겠죠? 그치? 방방댁은 좀 그렇겠지? 뭐 실시간입니다 오케이 돌려요 공덱 밍 아까 나왔던거같은데 박마로 덴곰팡무 마력박무 크마덴 올마로 637% 아쉽구만 저런건 나오기 진짜 힘든데 공마로 인트21% 아 뭔가 나올거 같으면서도 하 뭔가 아쉽네 좀만 여기서 해보자 느낌이 좋은데 공마인 울공 덱 하하 하하 이탈이였는데 럭럭럭 울스테미나 울스테미 이탈이탈 야 어서오세요 마력 마력 두줄에 인트 야 야 이건어떻할래요 하하 아 애매한데 원하는게 공격력 21%나 그런걸 원하는데 수공이 수공이요 껴볼게요 아까전에 수공 몇이였죠? 아까 수공 몇이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670만 670만이었나? 40만 오른거 같은데 670만 50만 올렸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을 얘기해줄게요 견해 얘기해줄게 원래 원래 애가 박모 30%에 궁굽었잖아 나는 솔직히 똑같은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레전드리를 올린 좀 의미가 없다 그럴까? 흠 좀 그래요 이럴거면 뭐하러 레전드리를 올렸나 그런 생각들긴 해요 견해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? 흠 흠 아 어서오세요 아 일단 킵 킵해요 pack Fran 울vä윽 봄 스페이 으응 어케 Oxoc 아 마을로 좀 가자 아주 어울리지 않아?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귀걸이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만약것이 아님 그냥 나였으면 좀.. 바꿀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나였으면은 좀 바꿀거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strongly if you have a producer 실제로 tells us औकि आ़़ कि उने हैग incapable 颱 bulky 반지르? 반지르? 이네가 움직여야 될 것 같네요 이모탈링 셋을 끼거나 아니면 놀장반지를 들고 와야겠죠 그럴 것 같고 도미도 일단은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뭐 어쩔 수 없겠다 그지? 좋은 걸로 들고 오든지 에디까지 돼 있는 걸 들고 오든지 동일하죠 이거는 작 자체가 주은작이다 보니까 똑같애 얘네들도 동일하죠 놀장인이 있으니까 흠흠흠흠흠 폐짝도 좀 해야될 것 같네요 얼장이나 놀장이요? 아 이거 풀악공 했구나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은 어차피 놀장으로 바꿀거 아니에요 그지? 그러면은 별로긴 하죠 사실 그러면은 별로긴 하죠 사실 아 힘이구나 그래도 별로 안오르네 생각보다 덱 자체가 좀 없나보네 그래도 아무리 딱 봐도 공격력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? 공격력이면 뭐 추억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돌릴 수 있다고 쳐도 근데 원래 끼고 있던 게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티나는 해적 덱포가 없냐? 하나도 없네 그래요? 음 공격력 보면 좀 차이가 느껴지죠 아 이거 좋다 30% ED2줄곤 괜찮은데 이거? 내가 전사였으면은 이거 샀겠다 이거 좋아 보겠네 어떻게 왜 이렇게 싸보이냐 다른 거에 비해서 진짜 놀장만 발리고 30% 다 돼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죠? 190억이면은 대강 한 8,90만원이라고 치면은 되게 좋아 보이네 아우 얘 쌍레전드인데 대신에 윗자 메디도 돌려야되겠네 아 건드려야될 거 개인적으로는 귀걸이요 귀걸이하고 반지 반지는 아마 인모탈링 셋으로 파는 것도 있고 더 크게 보면은 구미호링이라든지 스칼렐링이라든지 이런 놀장템들이 있겠죠 견장도 망토도 망토도 일단 에디에이하고 좀 돼있는템들보다는 안 돼있는게 확실히 더 많이 올라가긴 하죠 메커도 뭐 동일하죠 놀장템 들고오면은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 똑같았고 음 개인적으로 살 때는 나중에 큐브하지 않게 많이 쓸거면은 30%짜리 한 번에 들고오는게 좋지 귀걸이도 놀장템 보면 있지않을까 오션골로 음 대강 이런 것만 봐도 되게 차이 많이 나네 아 이거 아니구나 28만 올라가잖아 올스텝 3%에 추웁닭 요프로 달려있는데도 수공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흠흠 음 그나마 덱보다 80만씩은 올라가거든 22성짜리 어 근데 22성에 125억이면 모르겠다 비싼것 같아 추웁이 별로인것 같아 추웁이 별로인것 같아 또 뭐있지? 이어링이? 크흠! 스칼렛 이어링 덱퍼 36% 이야 마이스터 이어링 오션글루 라이징 써니 이어링 스칼렛 이어링 마이스터 이어링 아, 아 이정도 있겠네요 음, 17성 네, 귀걸이는 결골로만 얘기할게요 22성 살바에 놀장 사는게 좋긴해요 가격대가 차이 많이 안나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태프 차이가 좀 많아요 117이잖아요, 그쵸? 이거는 무슨작이야? 좀 깔끔하게 되어있는거 없나? 그거죠 103이고 103홀어잖아요 놀장이 좀 더 많이 오르거든요 공격예고는 아마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악세사리 150제 이하는 140제, 150제 놀장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탯 차이가 좀 나도거든요 랩제도 차이 있고 뭐, 보면 알겠지만 104잖아요 105고 이건 117이고 랩제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오션글로 2호링이 더 좋긴 하죠 그래요 귀걸이는 나였으면은 살만한거 별로 없는거 같애 크흠, 귀걸이는 그냥, 어 땡기는데 이런건 별로 없는거 같애 현재로서는 오케이 또 궁금한점 있습니까? 어, 뇌물은 매니아를 보던지 아니면 경매장을 보던지 둘쪽 두개밖에 없죠 입사는 크게 움직일만해요 두번째는 반지 반지도 아무리 봐도 많이 오를거 같애 반지도 동이 너무 하아 근데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렇게 들고 왔으면은 22성이나 놀장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애요 돼있는건에 한 번에 크게 크게 가야죠 기준점이 다 잡혀져있는 템이다 보니까 그죠 자 오케이 마무리? 오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그래도 레전드들이 올려서 다행인거 같애요 감사합니다